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.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. 네 가자 가자. 오늘 빨간 장갑의 사나이가 된 이대호 선수입니다. 아들이 다음 주 시합이니까 올라와 있다 지금. 맞지? 가자 병태 선생님 가가 보자. 어찌부터 계속 잡아 놓고 또 잡아? 응. 박경태입니다. 또 봐 승부해 승부해. 승부해. 최극탁이요 파울입니다. 정말 잘 돌아다녀요. 지금 이대호 선수의 타국들을 보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타격감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그냥 계속 믿는 겁니다. 오케이 간다. 오케이 간다. 오케이 간다. ack을 갔자. acceptance. 강을 갔자. 강을 갔자. 오케이 왔다. 왔다 드디어 왔다. 이거 준다 이거 준다. 이거 준다. 준다.